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경재입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처음 순서고 이번에 개정이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어머님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오늘의 설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수학 과목이니까 어머님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빠르고 간략하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석사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미적분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죠. 내년이 되면. 그래서 중3,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예비고1이 될 텐데 이 예비고1 수업을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두 번은 최상위 반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1년 동안 저희 정규반을 들은 친구들의 90% 이상은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지금 1등급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이런 실력이 검증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좀 먼저 조금 웜업을 하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소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슬라이드가 고등수학은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좀 빠르게 선생님들이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서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영상으로 제가 추가 촬영을 해서 그래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년 중3 시기에 이 부분이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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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후에 영상 업로드가 되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먼저 제 수업의 특징을 개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학 전공자고요. 뭐 수학 전공자라고 한다면 고등수학은 사실 고등수학이지만 고등수학의 내용보다 수학 전공자라고 한다면 그 고등수학의 내용을 전공수학으로서까지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공부한 수학 전공자가 당연히 상위권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이제 줄에 적혀 있는 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이게 이제 좀 제 수업에서 그리고 내년 수업에서 제일 주요되는 부분인데요. 고등수학에 필요한 모든 수학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막 이렇게 개념을 많이들 강조를 하세요.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온지가 많이 돼서요. 근데 그치만 그래도 대치동 상위권 많은 다른 학원에 다니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념을 막상 선생님들은 강조를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사실 대부분 그냥 문제풀이 양치기 위주로 그렇게 대부분 진도 빼기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수학 개념을 중요시하고 열심히 학습해야 된다. 이게 사실 조금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념을 강조를 한다고 해도 이건 선생님들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여러 가지 책들에 있는 공통적인 그런 수학 책에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지 그런 것들만 잘 학습이 돼 있다고 해서 그건 개념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보통 책들에 있는 개념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꼼꼼한 깊이 이해해야 되는 고등수학에서 사고 정립이 돼야 되는 그런 수학 개념이 지금 이 내년 시기에 반드시 지금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치동에서 아마 제가 개념을 제일 강조드리는 선생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좀 정확하게 가르치는 강사라고 제가 자부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꼼꼼하게 이런 개념 정리가 저희 내년 수업에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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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년 이 시기에는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매년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대치동 최상위 반 학원들에서도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를 너무 많이 뺑뺑뺑뺑 돌리고 하니까 막상 이제 뭐 내년에 보면 또 고등부 입태도 보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볼 때는 단지 그 문제풀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최상위 반 레벨에 있는 애들조차도 문제는 막상 푸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개념적으로 학습이 제대로 쌓여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많이 해봐서 할 줄은 아는데 이게 왜 이런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맨날 문제집에 나오는 양치기 말고 조금만 폼이 바뀌거나 수능에서 나오듯이 조금만 다른 신유형 폼이나 다른 뜻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면 아예 애초에 사고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학습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내신 준비하고 다른 과목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유 있게 수학적 사고 고등수학에서 필요한 그런 개념적 사고를 증진 발전 개발시킬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내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좀 문제풀이에 매진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의 특징은 수능 내신 고난이도 문항들에 필요한 고등수학 근본적인 수학적 관념 확리.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은 제가 이후 영상에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자체 컬러 브로셔에도 제가 최대한 잘 적으려고 해놓았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체제에서 중요한 거는 수학을 근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 문제만 많이 풀고 뭔가 프레임이 잘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금방 허물어지는 형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아무래도 좀 제가 그래도 차별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념 테스트랑 문제 테스트를 각각 누적 복습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둘 다 100% 서술형으로 진행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특히 개념 테스트라는 거는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개념을 워낙 강조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노력을 한들 학생들이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최상위 반이라고 해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복습을 진짜 잘 안 해요. 애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뭔가 이런 공부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학습해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 테스트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개념 수업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단원에 있어서 이 단원을 얘가 배웠을 때 올빠르게 배웠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모두 개념 테스트로 다 출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100% 논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마치 논술 시험 치듯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조교 선생님이 채점을 못하고요.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채점을 해보면 진짜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히 보여요. 왜냐하면 얘가 논술형식으로 다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읽어보면 얘가 그냥 단지 외워가지고 저건 뺏겨 적었는지 수업시간에 제가 필기해준 거를 그게 아니라 얘가 진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구사하고 있는지 그게 정확히 보이는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개념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수학과를 다닐 때 수학과 20대 거의 내도록 이런 개념 테스트 논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의 검증에 있어서는 점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좀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테스트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실 답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수학을 잘 논리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친구들은 답은 잘 맞지만 풀이 과정을 보면은 막 이상하게 적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는 답으로 가는 과정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약간 눈치나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스킵해가지고 답을 찾는 애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굉장히 그냥 올바른 과정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탁탁탁 논리에 맞게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런 훈련이 지금 점점 더 안 돼 있다 보면서 중학생들이 선행 최상이 반에 있어서도 이런 서술형이 조금 잘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비교적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 좀 여유가 있는 시기에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 테스트도 답안 위주의 채점이 아니라 풀이의 위주로 채점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수능 내신을 당연히 함께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제 자체 교재 수학적 관념이라는 교재인데 이게 이제 개념 완벽 노트랑 그 다음 이런 선별된 수능평가원 교육청 이게 가장 엄선된 좋은 문제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 내년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게 공통수학 1, 2 특강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게 정규반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반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미적분 원 수업을 연달아서 이 두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개념, 실력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미적분 원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는 수학 투인데요. 이 수학 투가 고등 수학 여러 과목들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개념적으로도 여기가 학습이 제일 잘 돼 있어야 돼요. 수학 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 적분이라는 그 수학에 진짜 깊이 있는 수학이 여기서 이론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고등 수학에서 강조를 받아야 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문풀 위주로 수업을 학습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중3들의 경우에 최상위 반의 경우에도 이 수학 투의 개념적인 학습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일 신경 쓰고 강화시킨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미적분 투도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미적분 원이 잘 학습이 돼 있어야 이게 원활하고 쉽게 학습이 될 수 있는 구조인데 대부분 여기서 개념 틀을 잘 안 잡아놓고 일로 빨리 진도 한번 빨리 빼야 돼.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이 미적분 투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미적분 이게 많이 어렵고 사실은 진도는 뺐지만 하나, 만화랑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크게 세 가지 틀인데 일단 첫 번째가 1월 2일 화요일에 1회 특강으로 함수의 그래프 기본기를 제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규반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정규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1회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규반 학생이 꼭 아니라도 이 함수의 그래프 기본기를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수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 기본기라고 하니까 마치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되게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쉬운 수업이 아니고 대부분의 상위권들도 몰라요. 여기서 하는 것들. 그런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고등수학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그냥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먼저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후에 고등수학 전범위에 있어서 알차게 도움이 되는 상위권을 위한 필수적인 그래프론 개념 이해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1 개념 이거는 이제 제 정규반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1월 2일 화요일 수업으로 시작해서 1월 4일에 목요일날 개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이제 수강 대상은 이번엔 좀 낮췄어요. 수학 1까지 선행한 학생들로 낮췄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수학 2나 미적까지 했는 친구들을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받았었는데 사실은 몸솔 경험만 많아서 뭔가 눈만 올라갈지 사실은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수학 1까지 학습한 친구들 중에서도 진단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네,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놓았습니다. 수학 2나 미적분을 학습했는 친구들은 당연히 뭐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특강으로 따로 빼놓은 게 공통수학 1, 2 이렇게 특강인데 이것도 정규반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강이고 분리를 해놓았는 것 뿐이지 이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뒤에도 좋은 선생님들 설명 알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Talks We'll be right back. 감사합니다.